뭐 사람들이 살다 보면 꼭 기억할 순간이 있죠.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내 얘기를 해줄 때 소중하게 기록한다. 그런 생각을 늘 가지면 그 세월이 암만 흘러도 그거는 내 옆에 있는 거죠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공대회 쇼! 2년을... 그러니까요. 내가 매주 일요일마다 내 낙이 그거거든요. 텔레비 앞에서 우리 종이 오빠 보는 게 내 낙인데 그걸 못 보니까... 그리고... 울어야 돼요. 야야! 와, 이렇게 울었나 너 이 좋은 날에! 음악이 이렇게... 한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넘겨 고향 넘겨내요 노송이 눈을 봐도 고향 넘일세 고향 넘을 봐도 고향 넘일세 고향을 불러보는 고향을 불러보는 젊은 부녀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